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정치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잘못된 구조 내지는 못된 버릇이 몇 개 있다고 봅니다. 그게 이제 굳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레짐이라는 것. 이 레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나름의 잘못된 구조나 버릇, 습관, 문화 뭐 이런 것을 통칭하는 말로 저는 레짐이라는 말로 그냥 저렇게 썼습니다. 저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이야기 드릴 게 국가주의 문화 내지는 국가주도주의 내지는 국가중심주의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패권주의 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다 누리고 나누려고 그러지 않고 같이 가려고 그러지 않는 그런 잘못된 문화 또 그 다음에 대중량학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굉장히 말하자면 일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레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그 뿌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국가주도주의 내지는 국가주의적인 그런 문화 내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현